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간만에 주말을 맞이해서 점심 먹방 점점 먹방 점심 겸 저녁 먹방 소고기 탕면과 해물볶음밥 한번 맛있게 또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어서 오시구요 국물 맛을 살짝 봐 소고기가 들어 있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고기가 꽤 많이 많은 양이 이거 8,000원 8,000원이구요 국물 맛이 여러분 아주 그냥 조미료에 담갔다 빼갖고 아주 짜고 그냥 짬뽕 스타일의 전형적인 중국집 맛 그 맛이 아주 살아있네요 혀가 에릴 정도로 짜요 아주 좋네 핸버거 2개야 우리 부산여자님께서 100개로 통 큰 팬 가입 들어와 주시구요 사랑해 오빠가 많이 사랑한다이 우리 부산여자님 100개로 통 큰 팬 가입 사랑합니다 5,105번째 팬 가입 고맙습니다 부우 얼굴 부었어 네 얼굴은 저기 부우라고 있는거죠 소고기 탕면 맛있어요? 소고기 탕면 맛있어요? 먹은만 해요 그냥 짜요 짜고 그냥 짬뽕 같아요 짬뽕 같아요 네 부산여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연두색이 좀 깨긴 해 짬뽕 자 Crack 아 아 아 그래도 해장이 좋네 아 우 푸음 아 아 아 아 아 우 아 생방중입니다 아 아 아 그릇을 파란색에 놓지는 않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주황색이나 초록색 노란색까지 봤어도 파란색 그릇은 쓰질 않아요 주황터빈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나는 빨간색 그릇이 오는게 좋더라고 짬뽕집 겉에는 까맣고 안에는 빨간색 겉에는 까맣고 안에는 빨간색 그릇 그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릇 색깔이 중요한 이유는 식욕 식욕을 증진시켜주냐 감태시켜주냐의 차이지 소콜릿 감사합니다 뒤로 갈수록 별로다 그냥 5천원짜리 짬뽕이도 맛있다 코드야 어서와라 김치가 김치가 썰어야되는데 없어요 어제 울었냐구요? 아니요 울진 않았는데 네 요요님 어서오시구요 아니요 비 안와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불었냐 면이 먹다보니 고기도 꽤 많이 들어있어요 무슨 고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잠시만 푸면상빠음 유미님이 새벽에 아이를 안돌보시고 그러셨다라는거야? 그래 형님 어서오세요 이거 베스트비제이 인증서요 단무지 이렇게 조금 졌어 고기가 꽤 많이 들어있어 그럼 어제도 목에 걸었는데 아점하고 점점 점점 드시는건가요 아니요 척기에요 근데 안추워요 되게 느끼하다 되게 느끼하다 내 음식이 아이좋나님께서 초콜렛 10개 감사합니다 네 우육탕면은 우육탕면은 라면 이름이잖아요 소고기탕면인데 아 몰라 그냥 미원국에다가 소고기 빠트려놓은 것 같아 딱 그 느낌이에요 그냥 미원국에다가 소고기 빠트려놓은 것 같아 그 필이야 탕수육 탕수육 하다가 형님 탕수육 하러 갑시다 다 받으러 가던 소고기를 그냥 미영 물에다 빠트린 느낌 배고파서 다 먹었어 단무지도 한 팩 밖에 안갖고 아 너무하네 인간이 어서와 저 다 안 비벼서 먹어요 이렇게 나눠서 볶음밥만의 고소한 맛을 느껴야 되잖아 볶음밥만의 고소한 맛을 느껴야 되잖아 짬뽕이 더 좋아요 짜장보다는 짬뽕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짜장보다는 짬뽕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아 김치 안 잘라놓은게 되게 후회되네 아우 느끼해 아우 느끼한데 배가 안 찼어 술 먹어서 그런가 배가 안 차갖고 다 먹어야 될 것 같애 또더리님 어서오세요 짬짜면이요 짬짜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짬뽕 한 그릇 다 먹거나 짜장면 한 그릇 다 먹기는 좀 물리더라고 짬뽕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아 콜라 땡긴다 아 콜라 없는데 아니 음료수가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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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웬 말입니까 어머나 야 구석에 이런게 있었어 역시 냉장고 정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야 돼 자주 하면 이런게 없어져 아 여러분 이게 웬 떡입니까 김치에 탄산까지 끝까지 이야 아 아우 아우 야 잘하있네 김치 두 점이 아주 이야 김치 두 점이 아주 아우 잘 먹었다 이야 신의 한 수 그렇지 아 이 구석에 이게 처박혀있었어 얘 이런거 잘 안먹거든요 맛밤 사니까 이거 서비스로 주더라고 아 아 맛있다 어? 진짜 맛있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